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2 강의하고 있는 백호입니다 5월 학력평가 경기도교육청 주간 생명과학2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할까 하는데 이게 총평이 의미가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수능에 비해 작년 수능이 됐건 예년 어떤 수능이 됐던지 간에 매우 평이한 난이도입니다 왜?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4다시 유전자 발현까지 해서 코돈, 추론, 염기 조성, 계산, DNA 복제 거기까지 문제가 나왔어요 뒤에 있는 분류라든지 진화, 생명, 공학 거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은데 그게 안 나왔다고 그래서 범위가 절반밖에 안 돼서 광합성, 세포, 여기에 좀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리고 추론용이라고 나온 게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11번 염기 계산, 그리고 15번 DNA 복제, 지연 가닥 이거 찾아내는 거 그리고 17번 코돈, 추론이 있는데 이것들이 무난했어요 특히 코돈, 추론이 수능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보다 한 3배, 4배 어렵습니다 알겠죠? 그리고 DNA 복제도 그냥 쭉 보일 정도로 해놨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명과학2 고3 들어와서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절반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사전 연습, 맛보기 연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학평 때는 아예 없었죠? 생투가 그래서 전반부 했었고 이제 이거 고3끼리만 본 거야 이제 중요한 거는 6월 모평입니다 6월 모평은 재수생이 들어와요 그래서 생투를 하려고 하는 고3 친구들 지금 시험 봤잖아요 너무 수고 많이 했지만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지금 내가 여기 뭐 틀렸는지 뭐가 부족한지 잘 면밀히 분석하시고 거기 빈 개념, 부족한 내용들 잘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월 모평은 고3과 재수생이 같이 보는 거고 평가원, 수능 문제 내는 곳이 내긴 하지만 거기도 범위가 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, 전사인자까지 조금 한 문제, 두 문제가 더 나올 수는 있어 전반부야 그래서 6월 모평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9월 모평이 진짜 100이고 알겠지?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, 이제 해설 들어갈 텐데 전체 문항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개념형 쉬운 것들이 대부분 주를 이뤘기 때문에 선생님, 저 그래도 좀 틀렸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정답률 60% 때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교재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교재만 들춰보면 다 나와요 알겠죠?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선생님 게시판에다 Q&A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선생님 조교들, 직원들이 다 답변을 해 줄 겁니다